13림 별풍선 100개 감수 아 뭐야 왜 여기있어 아 뜨거워 아 랍드피 아니었지 않아 아 진정 오늘 진짜 완전 개못한다 아 근데 진짜 이매매쁘다 이거 하려고 대충했네 큰일 났다 내가 좀만 더 늦게 왔으면 죽을 뻔 했다 같이 빠지자 빠지자 긴장된다 긴장된다 치킨지 7100개 먹어야 된다 아 한코 한코 소중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여포하다가 다 뒤져봐 안가 안가 차에다 엣살 쏘는거 보면 못해보이긴 한데 근데 얘랑 실전을 하라고 보여 엄청 웃겠어 가진다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왜 쐈어 이 차에 얼마나 고수가 타고 있을 줄 알고 참 쉽죠잉 렛츠고 렛츠고 아 이것도 있네 얘가 어떡하지 애들 왜이렇게 많지 주변에 아 와 호수압이 산산조각나는거 그래픽이야 두명이나 있는데 쟤도 양각을 만지고 싶은데 쟤 양각이다 쟤 양각이다 쟤 양각이다 아 그래 DM을 쓸거야 아 너 오늘 진짜 총 안맞는다 어제랑 완전 차이나네 와 저걸 멀다 다리 건너도 되네 통통 이거 다리 할거 같은데 아직도 여기있어? 안가고 뭐해? 이거 좀 심한데 딴 창빛 와 굿네 쟤도 적게 잘같아 쟤도 적게 잘한다 까만 빼자 아 잘썼다 아 이제 좀 감 좀 돌아오는데 오늘.. 아 쓰였던 뭐야 오늘 쓰.. 너도 내가 면목 있는 줄 알았구나 와 하나 더 있네 얘네 둘이 싸우는데 내가 끼는 거 같아 또 있어? 뭐야 왜 자꾸 불어나? 얘도 SR인데? 얘는 하지 말자 아 바뀔 거 아네 이 자식 빠지자 빠지자 와 7킬 했어 7킬 님들아 7킬 했어 저까지 30명 남았는데 앞에 사람 뭐야 안 돼 온다 와 잘 잡았다 나이스 와 이거 넣었으면 차도 못 흔들어 보자마자 많이 챙기자 앞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써클이 진짜 안 아프거든 이거 패치를 아직 하기 전이라 그런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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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도 안 아프더라고 부상 9개면 자기장에서 청바 만들어먹고 봐도 되겠는데 어우 제발 갈 데도 없다 쳐다보고 싶다 나 닫고 들어갔는데 쳐다보고 싶다 와 잘 잡았다 나이스 아 핵 낀 거 걸렸네 아 핵 낀 거 걸렸네 아 핵 낀 거 걸렸네 막 코인마다 핵 낀 거 걸렸네 거짓말처럼 개몽 타다가 막 코인만 되면 잘하니까 핵을 키는 게 아니라 막 코인은 집중을 해서 그렇다는 점 이거 인지해주시고 나 빼고 6명 우inf hold 에이 역대급 아 예 아 4 아버지 1 5 2 5 5 3 2 2 바이 살리는데 시간이 죽었나야 어디갔지 잠깐만 쫓길 빠졌어 어떡하지 누가 이겼어 언제 거기까지 갔어 쫓길도 없는데 나 왜 안보이지 여기있나 나 왜 안보이지 나 왜 안보이지 나 왜 안보이지 나 왜 안보이지 여기있나 이거 어떻게 어딨어? 나 안보여 쓰레기 더미 뒤에 있었나봐 나 왜 안죽냐 아 왜이렇게 맞으면 긴장돼가지고 손가락이 안된다 다행이다 나이스 지지 발전길 지지길 지지길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플레닉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